격파 격파 알겠습니까? 네! 시작! 어? 벽돌이 어떻게 망치로... 저게 깨지겠습니까? 어? 뭐야? 깨지네! 아니 뭔데 저렇게 잘 깨지지? 그러니까 장난감 망치로... 재밌습니까? 네! 근데 이게 막 달콤한 냄새가 나네? 무슨 달콤한 거? 빨리 봐! 아! 뭐야! 아! 과해! 왜 벽돌이 먹어? 이게... 설탕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? 아! 이거 달고나로 만든 벽돌이구나! 어머! 근력도 키우고 달고나도 먹고! 어머! 아이들하고 너무 좋네요! 아! 소리 다 들려! ASMR! 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습니다! 잼! 요즘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? 엄마입니까? 아빠입니까? 우리 누굴까? 하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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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가 힘들게 합니까? 네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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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 하우였어? 왜 하우가 우리 재미를 힘들게 합니까? 엄마가 많이.. 엄마가 좀 참아! 다시 숨 espírit다! 아! 아니, 가끔 가끔 우리 투닥할 때가 있거든요 두근따! 오! 도망가지 봐! 아이, 하나! 왜 뜹거따! 아이, 하나! 아이, 하나! 하우가 난 옆에만 도망가는 게 아쉬웠구나 되었대 아! 근데 아까 하우 말 안 듣는다면서 그렇게 좋아! 왜 그렇게 좋아? 헤어지는 게 아쉬웠었나 봐요, 현장. 삼촌 너무 외롭습니다. 왜 내었습니까? 삼촌 차였습니다. 어머나, 어머나. 삼촌이 잘못했습니다.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 갑자기 고백. 줄 수 있는 게 잼잼이밖에 없다. 아니, 그냥 그 실현당한 마음이 노래에서 느껴지네요. 안녕. 어머나, 까꿍 삼촌 잼잼이한테 제대로 위로 봤네요. 괜찮아. 삼촌둘 친구 생길 거야. 감사합니다. 잼잼이와 까꿍 삼촌처럼 사이좋.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.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제가 시작하고, 내가 한 번부터 언니의 연맹을 guts. 그리고 바 textures이 드릴테니까요. 이쪽에 든다. 그리고 가진 피드백의 연맹이 유전하게 해ronics. 끝, 제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 같은 경우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신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. 감사합니다.